오빠랑 오빠 가실 때 연락해봤어요? 어! 미쳤어요! 오빠랑 오빠 가실 때 연락해봤어요? 어! 네! 저 경기마다 했었어요. 제가 베라버니하고 문자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이때가 기분이 제일 좋아요. 광고 나오잖아요. 그때 문자를 보내면 답장이 오세요. 아, 정말요? 네, 문자에 답장을 했구나! 월드컵 축구 열심히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 월드컵 기간에 베디한테도 많이 연락하고 그랬다고. 네, 막 골 들어가면 미쳤어요! 이렇게 와 보네요. 그럼 답장이 왔나요? 네, 그거 경기 끝나면 답장해주세요. 아, 진짜? 근데 왜 나한테는 답장 안 했지? 참고로 베텐스템이 보내면 답장이 없다고.